머리가 진짜 좋으면 양심하게 돼 있습니다. 머리가 적당히 좋으니까 지살궁리만 잘하는 거예요. 머리가 아주 좋으면 모두가 살 방도가 나와요, 머릿속에서.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죄를 못 지어요, 실제로. 왜냐하면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누가 누가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상처를 입고 정보가 쫙 검색되는 거예요. 못해요. 누구 가슴 아플까? 이게 다 느껴져요. 못해요. 원래 제가 말한 이 지능은 영성지능이라고 학교에서도 말하는 지능입니다.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영성지능이 진짜 머린데 모든 지능 중에 제일 중요한 지능인데 영성지능 좋은 게 머리 제일 좋은 겁니다. 아까 성인은 총명 예지하다는 건 영성지능 끝내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. 흔히 우리가 총명하다는 거는 수학 잘하는 사람들한테 총명하다고 그래요. 총명한데 그러면 되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죠.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IQ도 보통 잘 나오죠. 저는 이렇게 수학을 못 하니까 숫자를 보면 안 좋아요. 기분도 안 좋고 소통도 잘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숫자만 보면 그렇게 소통이 잘 일어나고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그래요. 이런 분들이 IQ도 좋아요. 머리 중에 IQ가 좋다고요. 모든 머리가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영성지능은요.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선악이 잘 보이는 지능이에요. 다 보여요. 이렇게 하면 누가 피해 있고 선악이 뭡니까? 막연한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다 선.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가슴 아파진다. 이게 악이에요. 선악을 잘 읽어내는 지능이 있어요. 이게 영성지능인데 제일 본질적인 지능입니다. 그런데 사물의 결만 잘 읽어내는 지능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학지능, 논리지능이 있어요. 그 지능 좋은 사람들은 그 재능을 발휘하는 건 좋은데 그게 머리의 전부라고 아시면 큰일 나요.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. 영성지능은 떨어지고 그 머리가 좋으면 누군가를 딱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벗겨 먹으면 잘 벗겨 먹을 수 있다가 탁 나와요. 미치겠어요. 보여요. 여러분이 막 돈을 흘리고 다니는 게 보여요. 그 사람들은 그거 내가 싹 가져다 쓰면 딱 되겠다는 게 보여요. 그분도 아마 안타까울 거예요.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 보세요. 어떤 분이 은행에 갔어요. 안 보여요. 은행을 털 길이 안 보여요. 그래서 못 턵니다. 마음은 내보지만 머리가 안 좋아서 못 털어요. 어떤 사람이 딱 갔는데 보여요. 미치게 보여요. CCTV를 다 피해갈 길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저게 내 것 같이 보여요. 진짜 보여요. 길이. 이런 분이 있어요. 이 재능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. 지능이나 재능 보이면요. 그걸 이겨낼 정도의 그러면 양심이 개발돼 있어야 되는데 영성은 개발에 안 돼 있죠. 그럼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 있고 상처받고 그런 건 기사하니 안 돼요. 그런데 그걸 얻으면 내가 좋을 거라는 건 알아요. 그리고 그 길이 보여요.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머리 좋다 이거 중시하지 마시고 진짜 머리가 좋은 거는 성인들이 청명하다 하는 건 영성 지능 좋은 걸 말합니다. DR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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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